안녕하세요. 기상청 내일 날씨 예보분석관 송원아입니다. 주말 동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눈은 오늘 낮 동안 소강상태를 보였지만요. 오늘 밤부터 눈발이 다시 강해져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서북, 제도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부터 육상의 바람은 점차 잦아들겠지만요. 강원 산지와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내일 오후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해상에서는 계속해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 강하고 많은 눈과 강한 바람, 높은 물결로 인해 하늘길, 바닷길 끊기곤 많은데요. 운항 정보도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아침은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웠는데요. 내일 아침도 오늘만큼 춥겠고요. 내일 낮에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영하권 기온을 보이며 매우 춥겠습니다. 한편 눈이 내리는 서쪽 지역과 달리 동쪽 지역의 대기는 계속해서 건조하겠습니다. 춥고 건조한 날씨에 불씨 관리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날씨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내일 충남권과 전라권, 제도는 대체로 흐리고 오전까지 눈이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11도, 대전 영하 11도, 광주 영하 5도, 대구 영하 8도가 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영하 3도, 대전 0도, 광주 영상 3도, 대구 영상 3도가 예상됩니다. 그럼 내일 날씨 자료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기압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왼쪽은 5km 상공 일기도의 상층 대기의 흐름을 보여주는 위성 수증기 영상을 겹쳐본 자료인데요. 우리나라의 북동쪽 연해주 부근에 상층 저기압이 자리해 있습니다. 이 저기압의 중심으로는 영하 50도에 가까운 매우 찬 공기가 자리해 있는데요. 이 저기압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며 북극 상공에서 우리나라로 매우 찬 공기를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중부지방 상공으로는 영하 35도선이 지나고 있어 매우 찬 공기가 내려온 곳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상층의 찬 공기는 지상으로 묵직하게 가라앉아 지상 고기압을 발달시키는 동시에 작은 규모의 저기압을 발달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중부지방에 자리한 찬 대고기압의 흐름을 따라서 찬북서풍이 불며 주말 동안 전국적으로 강추위가 나타났습니다. 대륙고기압이 세력을 확장하며 찬북서풍이 따뜻한 서해와 동해위로 강하게 불며 눈구름 또한 강하게 발달해 서해안과 제주도, 우릉도, 독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레이더 영상과 위성구름 영상과 겹친 자료에서 서해상과 동해상에서 계속해서 눈구름이 발달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륙에는 구름이 없는 상태인데요. 지상 부근에 쌓인 찬 공기로 인해서 발달한 작은 고기압이 자리해 있습니다. 이 고기압의 흐름은 오늘 낮 동안 서해상의 눈구름이 내륙으로 유입되는 걸 막고 있었지만요. 오늘 밤부터 상층 찬 공기가 서해상이 만든 작은 규모의 저기압의 흐름을 따라서 서해상의 눈구름이 내륙으로 유입되면서 서해안뿐만이 아니라 내륙으로도 눈이 내린 지역이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내리는 눈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충남권과 전라권에 눈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겨우 높은 제주도에는 빛도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서부 제돌 중심으로는 시간당 1-3cm의 강한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돌풍과 함께 천둥, 멍게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오늘 밤까지 경기남부 서해안과 충북 중남부에 가끔 눈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세안을 제외한 경기남부와 충북 북부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경남 서부 내륙에 가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경북 서부 내륙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적설은 충남 서해안과 북동 내륙을 제외한 전북, 전남권 서부, 현우제안 제주도, 울릉도, 독도에 3-8cm가 되겠고요. 많은 곳은 전남 서해안과 제도 중산간에 10cm 이상, 전북 서해안과 제도 산지에 15cm 이상입니다. 충남권 내륙과 전북 북동 내륙, 전남 동부, 제도 해안, 서해 5도에 1-5cm, 경남 서부 내륙, 경기 남부 서해안, 충북 중남부에 1cm 안팎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충남 서해안과 북동 내륙을 제외한 전북, 전남권 서부, 현우제안 제주도, 울릉도, 독도에 5-10mm가 되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5mm 미만입니다. 많은 눈으로 인해 피해가 우려됩니다. 많은 눈이 내려 쌓이면서 눈의 무게로 인해 비닐하우스 같은 약한 구조물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또 주말 동안 낮에도 영하권 기온을 보이며 쌓인 눈이 얼어 빙판길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늘진 골목길 같은 곳은 눈이 녹지 못한 곳이 많아 넘어질 수 있으니까요. 월요일 출근길 발밑 잘 살펴주시고 평소보다 탈환 속도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고기압이 점차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면서 우리나라 주변 등압선이 성그러지면서 바람은 점차 자들고 있지만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제외조는 오늘 밤까지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동해안은 내일 오후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 상황 또한 좋지 못합니다. 대부분 해상에 이렇게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대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상과 남해서부 해상에는 강한 눈구름이 지나며 돌풍을 동반한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우 많은 눈과 매우 강한 바람, 매우 높은 파도로 인해서 항공기와 여객선 운행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운항 정보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온 전망입니다. 현재 중부지방과 경북권, 전북내륙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북쪽에서 밀려온 찬공기의 영향으로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하 2도로 중부지방은 이렇게 15도 안팎, 남부지방은 10도 안팎으로 떨어져 오늘만큼 춥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6도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이렇게 영하권을 보이며 낮에도 매우 춥겠습니다. 집방 나서실 땐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고 찬바람이 파고들지 못하게 옷깃 단단히 여미시기 바랍니다. 서쪽 지역은 많은 눈이 내렸지만요. 동쪽 지역은 눈비 소식 없었습니다. 고기압 역량으로 우리나라 눈은 계속해서 서풍이 불면서 이 서풍이 높은 백도대관을 타고 넘어가면서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이렇게 건조한 공기를 불어넣어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부를 중심으로는 대가 매우 건조해 이렇게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건조한 날씨에 매서운 추위가 지속되면서 산불뿐만이 아니라 실내 전열기 사용으로 인해 주택 화재 위험 또한 큽니다. 불씨 관리와 더불어 전열기 상태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네일라이시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창 창 창 창 창 창 창 lah 창 창 창 창 창